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라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성도예수소망교회의 명강사, 명선호 전두사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조금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제가 잘해서 명강사가 아니라 성이 명시라서 명강사인데 아무리 그래도 좀 이름값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조금 있었습니다. 원래 명강이 하면 짧고 쉬우면서도 깊은 깨달음 그리고 감동의 그런 여운들이 있어야 명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깊은 깨달음과 감동의 여운까지는 제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짧고 쉽게 가는 거를 좀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최대한 어렵지 않은 이야기 또 우리 피부에 와닿고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 강의보다는 이게 조금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었어요. 쌍둥이들 잘 크고 있는가 여기에 좀 많은 관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보다 걱정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오미크론 때문에 좀 난리인데 쌍둥이들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한 퇴원한 지 한 48일 정도 되었고요. 이제 슬슬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체중이 많이 늘었어요. 지난주에 예방접종을 하고 또 이제 건강검진도 잘 받고 왔는데 보통 아기들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한 350에서 500g 정도 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첫째가 거의 한 530, 둘째도 한 480 정도 살이 찌고 있어가지고 의사 선생님 표현으로는 우량아급으로 잘 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번에 송도님들께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참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실제로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사람을 키운다는 것, 다음 세대를 길러낸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마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갖지 못했던 생각들, 마음들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떠올라서 이 시간 그 이야기를 조금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기가 이번에 태어나면서 아내가 엄청 힘들었어요. 열 달 동안 이제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으면서 이제 몸도 불편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랬는데 그렇게 고생한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좀 삶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아내가 주중에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 교회에서 간사일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아내가 평신도였지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많이 돌봤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아내가 전도사님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매주 어린이 설교를 위해서 주석책도 찾아서 보고 강의 설교집도 매주 읽고 그러면서 어린이 설교를 잘 준비하더라고요. 매주 이제 언니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을 매주 하나하나 일일이 다 그렸어요. 설교 내용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제 친정에 가보면은 장롱 있잖아요. 그 장롱 크기 하나에 그림이 빼곡하게 이렇게 차 있어요. 10년치 그림들이 모아져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나보다 낫다. 나보다 더 교육자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평신도가 이 정도로 사역을 할 정도면은 교회랑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남다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출산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걸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달이 다 되도록 애들이 눈에 밟혀서 이걸 내려놓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12월에서 1월 넘어갈 때 주간에 아내가 엄청 펑펑 울었어요. 이제 애지중지해서 키운 애들 중학교 올라가는데 자기는 이걸 내려놔야 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부서를 맡을 교육자를 교회에서 이렇게 초빙을 하셨는데도 이걸 못 넘겨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잘 사역 이업 받을 수 있게 자기가 자료 정리해서 넘겨드려야 되고 내년 계획이랑 예산도 예발 틀도 다 짜서 넘겨드려야 되고 교사 역할 분담도 자기가 해서 넘겨드려야 된다고 끝까지 이걸 놓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아마 그게 조금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무리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왕 수술 열흘 정도를 남겨둔 시점에서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지더니 왼쪽 얼굴 근육이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죠. 안면마비라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신경 통로 쪽에 바이러스가 침대해서 염증 때문에 신경이 손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생명이나 출산에는 지장을 주는 게 아니어서 약을 복용하면서 바로 치료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제왕절개 수술하면서 몸 회복하느라 일정이 안 맞아서 중간에 잠깐 치료를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퇴원을 한 다음에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니까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예우가 좋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보통 약을 발병하고 2, 3주 먹고 나면 한 달 뒤에는 신경이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는데 아내는 전기 자극을 줘도 반응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구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날 병원에 돌아와서 아내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하고 복된 일인데 그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애정을 갖고 열심히 했던 교회 생활도 내려놔야 되고 저 결혼하고서 한 달 만에 아기가 바로 생겨서 그렇지 제가 지금 결혼한 지 1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열흘 뒤에 이제 첫 결혼 기념일이에요. 집에는 결혼식 때 찍은 그 화사하고 예쁜 사진이 아직 1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출산 때문에 이제 얼그러진 얼굴을 갖게 되니까 그게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기 사진은 잘 찍는데 이제 아기랑 함께 있는 자기 사진은 못 찍더라고요. 예쁘게 안 나오니까 사진이.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정말 괴로웠어요. 여자로서 또 엄마로서 얼마나 자괴감 들고 마음의 상처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그때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번 주에 검사를 했는데 좀 회복되는 조짐이 조금 보다. 성경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에 비해 회복은 조금 더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2주 정도 약을 좀 더 처방하고서 좀 더 가능성을 지켜보자는 얘기를 들어서 그나마 조금 희망의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같은 눈에 하루하루를 하나님 의지에서 살아가는 삶을 조금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게 저한테는 조금 충격으로 좀 다가왔어요. 이제 이것보다 더 큰 사건과 사고들을 경험할 거고 희생을 더 경험을 해야 되니까.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딱 일주일 됐죠. 이제 제가 밤새 아기를 보고서 정말 피곤한 몸으로 차를 운전해서 교회로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하더라고요. 보통 애가 하나면 엄마, 아빠가 교대로 아기를 보면서 자면 되는데 제가 쌍둥이다 보니까 교대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저희 첫째가 조금 예민한 편이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안고 있지 않으면 15분에서 30분마다 애가 계속 깨요. 그러니까 저녁에 새벽에도 둘 중에 하나는 깨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계속 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둘째는 두 시간마다 젖달라고 깨니까 사실상 엄마, 아빠가 둘 다 밤을 새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진짜 밤새 아기를 보고서 피곤한 몸으로 운전을 했어요. 거기다 이제 그 주일, 지난주일이죠.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준비도 해야 되고 신경 쓸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아 오늘 조금 피곤하다,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느낌이 딱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정황IC를 지나서 이제 송도 넘어오는 고속도로 위 타레이를 이렇게 지나다가 차가 조금 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차가 속도를 이렇게 확 줄였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거를 늦게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차 속도를 다 줄이지 못해가지고 앞차를 그냥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차가 제법 망가졌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사람은 안 다쳤죠.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고속도를 위해서 고속주행하다 사고를 하는데 이제 사람은 안 다쳤으니까 감사한 일인데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제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놀라기도 했고 근데 이게 사고 날 게 아니었는데 제가 피곤해서 사고를 냈으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내가 죽을 뻔했고 또 그런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죽일 뻔했다라는 그 상황이 제 마음에 너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 처리를 다 하고 이제 대중교통으로 다시 출근해서 일 다 마치고 퇴근해서 이제 밤새 또다시 이제 아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생각과 마음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이 아기를 돌보느라 밤새 피곤했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나는 오늘 아침에 죽을 뻔했고 다른 누군가를 죽일 뻔했는데 오늘 밤 또다시 아기를 돌보고 있는 내 자신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 이게 아기를 키운다는 게 그냥 내 몸 하나 피곤한 거 고생하는 차원 이상의 의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내 삶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내 목숨도 걸어야 하는 위험을 그걸 감수하는 것 그런 희생을 안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 이게 사람을 키운다는 것의 의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요즘 들어서도 그 사고 이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길거리를 다니다가 부모님들을 이렇게 보고 나면 또 교회의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교회가 저절로 이렇게 숙여져요. 이 힘든 일을 어떻게 이렇게 감당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부모님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경할 만하구나 존경심 있게 우러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을 키운다는 것 정말 큰 사랑이고 정말 큰 희생이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건 또 어떨까요? 특별히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완벽한 타인의 자녀들 완벽한 타인을 돌보는 것 특히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키워낸다는 게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일에 비해서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쉬운 일일까? 만약 쉽지 않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사랑, 어느 정도의 희생이 요구되는 일일까? 라는 그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말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많지 않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교사나 선생은 어떤 의미고 스승이란 어떤 의미일까? 보통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사나 선생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스승이라는 단어는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해주는 사람을 뜻해요. 단순히 무언가를 가르치고 무언가를 알려주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이 사람의 인격과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계속해서 오래 참음과 관심과 사랑으로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쳐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아마도 오늘날의 교육이 학생들의 어떤 지식을 주입하고 어떤 기술을 숙달시키는 것에 너무 집중된 나머지 그 지식과 기술이 이 학생 인격과 내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에 대해서 어떤 고민도 없고 희생도 없고 역할도 없는 모습들을 좀 냉철하게 비판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의 모든 교회, 학교 특별히 교사와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게 적용되는 일이지 않을까 동일한 깊은 고민을 안겨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아마 알고 있고 공감하실 것 같아요. 교사로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단순히 어떤 성경 지식을 전해주고 어떤 신박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막 보여주고 거기에 이렇게 골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 영혼 가운데 내면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녹아드는가 그 가치가 녹아드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영혼들을 잘 이렇게 돌보고 그것들이 잘 그 영혼에 자리매김할 수 있게 사랑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우리 교사들은 전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렵죠. 그리고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스스로를 보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왜 이게 안 될까? 왜 우리에겐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일까? 옛날에는 그릇 하나를 만드는 법을 배우려고 해도 스승님 밑에 들어가서 막 굳은 일, 허드렛 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르침을 받을 만한 재능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검증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야 이제 배움이라는 게 시작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스승님 밑에서 함께 일하고 배우면서 내가 이 재능뿐만 아니라 그 태도와 철학, 그들만의 어떤 문화들 그런 것들을 잘 습득하고 있는가를 스승님께 인정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야지 스승님들한테 더 나은 기술들, 더 나은 지식들을 배울 수 있었고 그렇게 그분들에게 후계자로 인정을 받아야지 하산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육 가운데서는 스승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가능했어요. 나에게 지식과 기술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삶을 가르쳐주는 분이고 나에게 가치를 가르쳐주는 것도 포함되는 분이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는 존경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육은 그 패러다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스승이 좀 존재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할까요? 이게 막 효율과 결과가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얼마나 빨리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가 그래서 사회에 진출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유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서 배움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자세나 태도를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 쓸데없는 일이죠. 사회에서 노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보나 기술을 잘 습득했으면 그만이지 그게 학생들의 내면 인격,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그 의미를 찾아보자고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되게 쓸데없는 시간들이고 바쁜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선생님들이 스승이 될 시간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도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자기 인생의 스승을 만날 시간? 그런 기회들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자격과 태도를 배우지도 못하고 좋은 스승 만나서 이런 인간됨을 배울 기회조차 우리가 찾기 쉽지 않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냥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그걸로 어떤 힘과 권력을 얻고 자리를 차지하고 얻는 삶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발전시킬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삶을 상막하게 만드는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스승을 모신다는 거 또 내가 누군가에게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낯설고 생소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또한 이런 시대의 흐름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단순히 어떤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행사를 진행하기에 급급하고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나의 신앙이 닿았을까 인격과 영성을 가르치고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는 일에는 좀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교육부에 이제 스무살 청년들이 교회학교 신입교사로 좀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스무사들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교사해 볼 생각 없느냐 하고 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냈을 때 엄청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자기가 뒤에서 막 허드렛 일하고 막 준비물 준비하고 이런 도와주는 그런 보조교사 역할은 자기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거 아이들과 신앙 안에서 어떤 교류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두려움, 부담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보조교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신입교사만의 어떤 고민이 아니었어요. 제가 사역을 하고 많은 교사들을 만나봤을 때 기존 교사들도 이걸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아이들에게 되게 열심히 연락하고 열심히 놀아주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마음 한켠에는 늘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나의 헌신이 아이들의 신앙에 정말 영향을 주고 있을까? 나는 교사로서 이렇게 단순히 지식을 전하고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것 이상으로 정말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것처럼 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나의 신앙이 정말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신앙을 심어주고 있을까? 그 질문을 항상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그 아이들의 영혼들을 보면서 내가 교사로서 자격이 없나 보다라는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숱한 과정들을 좀 지나오시면서 어느 정도 연륜이 쌓였을 것 같은 작년 선생님들조차도 이런 부분들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랑 소통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직접 맞닿아서 놀고 관계하는 거는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고 그냥 저희는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 또 그런 준비하고 이런 보조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 상황이 좀 더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내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도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어떻게 닿아야 할지 몰라도 매주 만나서 교제하고 또 수련회도 가고 하면서 부대끼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그런 선생님의 희생, 헌신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고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점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설사 내가 아이들이랑 부대끼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보조 역할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숨은 곳에서 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하면서 내가 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다. 그래서 나는 교사다라는 그런 정체성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다 보이고 아이들에게 적지 않은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끼쳤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것마저도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예요. 아이들 자체를 만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리고 교회 사역은 온라인 사역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내가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다루는 일에 어떤 재능이나 감각이 있지 않고서는 교회에서 어떤 교사로서의 역할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속에서 나는 교사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교사일 수 있느냐, 어떻게 교사로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고민들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교사를 이제 내려놔야 될 때가 됐나, 난 이제 더 이상 교사로서 쓸모가 없는 존재인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스스로도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에게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교사로서 존재할 수 있지, 어떻게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그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라비라 칭한 받지 말라. 유대교 라비라고 하면 오늘날 교사의 의미도 있고 스승의 의미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존재와 역할은 오직 한 분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마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라비라는 정체성이 부여되는 거 교사, 선생이라는 정체성이 부여되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문장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거 성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권해주는 거는 너희가 형제라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서로 형제라는 사실을 너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라비, 교사, 스승 전부 다 누군가를 뭔가 가르쳐주거나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형제라는 단어는 뭘까요? 우리가 보통 서로에게 형제님, 자매님 이런 얘기하고 우리가 주원님 안에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형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 형제라는 말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인데 제가 이 사전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부모 밑에서 나오 있는 관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함께 살아가고 또 함께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보통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형제들 사이에서 보면 가르침의 요소가 있어요. 동생이 모르고 형이 잘 알면 형이 동생에게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있죠. 또 형이 부모님을 대신해서 동생을 혼내기도 하고 동생에게 이렇게 해야 되라고 삶의 방향성을 가르쳐주며 이끌어주기도 해요. 그런데 형과 동생 사이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둘 사이에는 단순히 가르치는 것 이상의 수많은 관계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동생이 모범이 돼서 형에게 가르침을 줄 때도 있고 둘 사이에 막 사랑을 나누는 관계 될 때도 있고 서로에게 감동을 줄 때도 있고 때로는 평등할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서로 미움과 다툼과 갈등을 겪기도 해요. 그게 상처가 될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형제라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사공호 작용을 통해서 살아가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 명의 온전한 사람 한 명의 온전한 어른으로 성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만약 받든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정해놓았던 교사다움에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뭔가를 단순히 가르치는 일로 혹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로 아니면 뭔가를 보조하는 것으로 교사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내가 삼아왔고 그게 교사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교사를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내가 교회 가운데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런 강박에 묶여서 교사의 역할을 억지로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부담스러운 어떤 역할, 강박들은 한 분이신 우리의 유일한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리고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의 삶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형제 자매로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 보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개방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한번 나눠봤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쩌면 교사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생이 형이랑 같이 지내면서 형한테 뭔가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는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보통 보면 형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면서 배워요. 형이 실수하고 혼나고 그래서 막 더 노력하고 연습하는 모습들 그래서 좀 더 나아지는 모습들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동생도 형의 실수를 보면서 자신의 실수를 발견해요. 형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노력하기도 하고 또 형이 좀 나아지고 학교에 입학하고 성적을 잘 받아오고 착한 일을 해서 칭찬 받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배워간다라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교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교사로서 어떤 완벽한 능력이 있어서 어떤 교사로서 어떤 결과들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교사라는 직책을 허락하시고 교사로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에게 부족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믿은 믿음의 선대로 교사로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부족함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족해야지 아이들도 자기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신한 생활을 하고 더 나아지려고 발바둥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아이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살아갈 수 있구나 나도 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선생님처럼 이런 노력 저런 노력 이런 발버둥 저런 발버둥을 쳐봐야겠구나를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통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런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학생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예수님 안에서 저렇게 나아질 수 있구나 아 나도 저렇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향으로 내 삶을 가져가야겠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형제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교사다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사분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자괴감에 좀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모든 일의 정답을 알겠어요. 코로나 지금 2년을 지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이 가운데서 방향을 찾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방향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그동안 우리가 2년 동안 우리가 순양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그 모든 게 과연 허사일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노력들은 아무 의미가 없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그 방향을 찾지 못하지만 여전히 교사로서의 직책을 가져가려고 머물고 있고 여전히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노력의 모습들, 그런 좌충우돌한 모습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 가지고 있고 품고 있고 살아내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내 학업을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내 삶의 앞으로의 방향을 이어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답을 알지 못하지만 선생님들처럼 지금 노력하는 삶 지금 발버둥을 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야겠구나 나와 함께 이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에게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라는 대답을 솔직하게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고 있고 저도 그걸 알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서 저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여전히 신앙을 부여잡고 지금을 살아낼 수 있는 삶, 앞으로의 방향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삶들,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용기들을 지금의 신앙에서 저는 얻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 수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생님들을 보면서 일상의 삶에서 코로나를 열심히 극복하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저는 그 희망들을 좀 발견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 예술소망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신앙으로서 유의미하다는 사실들을 마음에 되새기고서 오늘을 한 번 더 살아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새로운 세계들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자고 우리가 함께 노력해보자고 기도해보자고 살아가 보자고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서로에게 모범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시간에 한 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방향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주셨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니까 그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니까 그 힘을 의지해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시 한 번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삶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주님을 신앙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에 잠깐 침묵으로 내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의 긴 터널을 넘어오며 우리의 무력함을 보고 우리의 무지함을 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힘이 없기에 여전히 우리는 방황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미래로 나아갈 힘을, 방향을 알지 못하기에 때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기도 하고 또 교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이 필요 없나 보다 교사로서 나의 삶이 필요 없나 보다 신앙인으로서 나의 역할은 끝났나 보다 하며 자괴감이 들 때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은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여전히 주님을 배워나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의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원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교회의 현신들, 우리의 아이들의 영혼 또한 주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우리의 불가능함을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주님,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형제로서 서로를 보듬고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삶을 공유하고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서로를 배우는 삶을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긴 시간들이 언제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2년 동안 살아가게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게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우리 시대에 주님을 나타내야 될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워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을 지지하고 또 서로를 보듬는 마음과 보듬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내일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한 명의 그리스도로서 바로 서가는 그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 예수 수만교에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붙들어주셔서 그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은 주님께 내어놓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형제로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더욱 더 열심히 내고 또 그 방법을 찾아가는 그 좌충우도라는 모든 순간까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한 모습이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유효한 신앙의 한 모습임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더 이상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